한글자막 안녕하세요 그루비룸입니다 네, 휘민이고요 전 규장은 렌토를 하기로 결정한 이유 작년에 잘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우리도 그 친구들하고 작업을 해보고 싶었던다 야 렌티 형이랑 촬영 있어? 뭐 해? 촬영 미팅이 있어 좋네 왜 넌 둘만 찍어? 야! 같이 찍찍? ㅎㅎㅎㅎ 저번에 렌티 형이랑 회식할 때 눈이 보내줘 진짜로. 얼마 남았게? 그래 그 정도 나왔어. 아니 눈치 않게 소만 골라. 그래서 그zę소서. 너가 다 없어. 너가... 너가... 너가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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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너가야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